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종료 직전 포수 김태군과의 BFA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급한 불을 껐을 뿐 기아의 시즌이 끝나면서 팀 내에는 FA 신청이 가능한 선수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기존 FA 계약이 종료된 최영우와 김선빈의 잔류가 관건으로 기아 구단에서는 외부 FA 영입보다는 내부 FA 선수들을 우선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분명한 건 최영우와 김선빈은 여전히 기아에 필요한 존재이며 심재학 단장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계약 대상자 외에 왼손 외야수 고종욱 역시 FA 대상자로 고종욱은 2021 시즌이 끝난 뒤 SSG 랜더스에서 방출됐고 기아는 그런 고종욱을 과감하게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고종욱은 지난 시즌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방출 이후 갈 곳을 찾아보다 외야 주전자리가 비어있던 기아에 영입됐고 62경기 106타석에 타율 2할 8푼 3리 14타점에 그쳤으며 부상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34살에 FA 외야수에게 관심을 갖는 팀은 없었고 고민 끝에 FA 권리를 일단 유보했었는데요. 그리고 2023 시즌이 되자 알토랑 같은 활약을 펼치며 선발 외야수로도 나섰고 대타로도 출전하며 114경기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270타석에 들어서 80안타 39타점 35득점을 올렸고 타율은 2할 9푼 6리였습니다. 3할에 가까운 타율의 끝내기 안타를 포함해 결승타도 6개나 때려내며 최영우와 김선빈에 이어 나성범 소크라테스와 팀 내 공동 3위였습니다. 고종욱의 타격은 기아에서 지난 2년간 명불어전이었고 이창진은 고종욱을 두고 그 형은 타격천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우, 나성범 등 정확성과 클러치 능력을 갖춘 팀의 핵심 타자들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는 타격기술을 보유했으며 컨택이 좋고 찬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통산 타율 3할 3리로 보듯 컨택 커버리지가 넓고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 타자로 대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대타 에버리지가 무려 2할 9푼 5리이며 시즌 타율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비 때문에 활용폭이 좁은 것 같지만 선발과 교체 출전 모두 가능했기에 김종국 감독에게 상당히 유용한 카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FA 자격 공시가 이루어지고 고종욱 역시 올해는 FA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확실한 타격 능력을 갖췄고 빠른 발에 수비도 되는 외야수이며 무엇보다 보상선수가 필요없는 C등급은 고종욱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활용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 구단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아에서도 무조건 함께 가야 하는 선수라는 점이 있지만 구단 내에 대형 계약들이 있기에 기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 계약은 아니겠지만 가치에 걸맞게 대우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확실하며 고종욱의 올시즌 연봉은 7천만원으로 기분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에게 FA 계약만큼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